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오전 9시쯤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.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간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. 검찰은 계속한 느낌으로GM을 연주하여 흩어수기 바랍니다. 흩어수기 바랍니다. 성격 경기 바랍니다. 서울중앙지검공정보공정 Virus실 Surdrive 성격 경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